주간아이돌의 시그니처 코너 2020 랜덤플레이 댄스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발표한 곡. 몇 곡 정도 될까요? 500? 70? 300? 120곡 정도 됩니다. 120곡? 슈즈 완전 체롬한 무려 500곡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닛 솔로까지 합치게 되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밤을 새야 됩니다. 와, 500곡. 자, 이렇게 대단한 K-POP 유일무이한 존재 슈퍼주니어가 유일무이하게 못 해본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죠? 주간아 랜덤플레이 댄스 성공입니다. 우리 계속 실패만 했어. 실패. 오늘은 제발 성공하시기 저희가. 저희와 엘프분들이 모두 기도를 하겠고요. 성공을 기원하면 난이도도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램플 순정 버전으로 준비했고요. 슈즈 멤버들이 직접 뽑은 최애곡들과 15주년 역사를 돌아보는 명곡들로 엄선했으니까요. 선배님들 제발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하시고 1차 시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그냥 트는 거야? 자, 잠깐만. 우리 어떻게 뭐 상의 없이? 어슬렁 어슬렁. 상의 없이 가? 무슨 상의를 해? 왜냐하면 뭐 1절랑 싸비로 무조건 맞춘다는 거. 자리 생각한다고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대충 그 자리에서 해. 1절 싸비만. 1절 코러스만. 자리 생각한다고 헷갈리잖아요. 동선도 틀리면 안 돼요? 원래는 동선까지 완벽하게. 그럼 어떻게 해. 원래. 타고, 타고, 타고. 내가 방금 누가 어떻게 하냐, 누가? 어떻게 하냐, 누가? 그거 하러 나온 거예요. 아니, 왜냐면요. 저희 팀은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씩 군대를 갔다 오고 이런 게 있어서. 다리가 너무 많이. 자, 그러면 제가 MC들이 모르게 은근슬쩍 글 맞추면 그건 성공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 그리고 혁세도 쳐요? 그럼요. 자연스러우면 되고 만약에 본인이 참여 안 했던 곡은 옆에 나와서. 오케이. 감사드리면 돼요. 잡아내도 됩니다. 벌써 참여를 안 했어. 야, 나오지도 않는데 뭘 참여 안 했어. 나 참여 안 한 지 오래됐지. 아니에요. 들어간 노래는 꼭 들어가야 돼요. 혁세도 참여 안 했었어. 아니, 어떤 노래가 나올 줄 알고 다 나오시는 거예요. 혁이랑 시원 이만 참여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샷.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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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